인연이라는 것에 대하여 김혈태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잘릴 날개가 바위에 숙소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쯤 그때서야 한 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등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늘을 바라보던 저 여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잉태하기 위함이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무와 구름 사이 바다와 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천, 수만분의 에델포스라는 잠잘이 날개지신 숨 쉬고 있어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 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먹구름처럼 흔들거리다가 대뜸 내 손목을 잡으며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눈이 내린 어느 겨울밤에 눈이 무릎팍을 쭉 씨며 천년에나 한 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